방금 무슨 소리야? 어? 나와! 잠깐만! 저리 안가? 뭐 잠잤어? 이쁘죠? 오빠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 땅뚱 공포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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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 Anita 이ığıρη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서 있었feld 여기에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똥 E형이랑 왔을 땐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여기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? 바로 여긴데 사라졌어 뭔 소리야? 뭔 소리인데? 방금 뭔 소리야? 방금... 뭐야?! 문 열린 것 같은 소리인데?! 피곤하려고... 혹시 들었어? 털컥하는 소리... 털컥하는 소리 들었네 강아지 에스파 전문점 아니.. 이게.. 건전지가 안따라? 그러니까 이게.. 소리가 너무 신나 우리가 처음에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소린데.. 희한해.. 물소리가 못 들었어? 뭐였어? 잠깐만.. 노랫소리? 노랫소리? 집중! 소리 집중! 잠깐만! 피아노 소리.. 들리지? 여기에 생각해보니까 2층에.. 2층 올라가는 길에 무슨 강당 같은데 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있었어, 맞어? 피아노가 있었어 2층에.. 강당 같은데.. 턱 꺼졌어! 우와 가까이 있다! 도랑이.. 도랑이..! 도랑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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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들리면 말이 안되지.. 도랑이..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애 누구야? 뭐야? 빙경아 지금 뒤에도 뭐가 따라다니거든? 너 옆으로 와있어 옆으로 와있어야 돼 지금 좀만 뒤에도 내가 너를 못 봐 보니까 지금 뒤에도 뭐가 있어요 지금 뒤에도 뭐가 있거든 지금 뒤에도 야!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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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! 정신 챙겨! 내가 뒤에 누구를 했지 않게 피아노? 한 번 눌러와 봐 피아노 피아노 여기 있었어? 피아노 여기 있었거든 한 번 눌러와 봐 피아노 피아노 안 된 줄 알았네 안 된 줄 알았어요 왜? 누구냐? 진짜로? 네 어깨를 쳤다고? 미쳐버렸네 이게 장난치네 이제 지한테 안 보이는 사람한테까지 장난을 쳐 빙경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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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영상실 한 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영상실 한 번 올라가 볼게요 야!! 너 뭐야? 저리 안가? 저리 안가? 뭐야? 뭐야? 기다려 기다려 얘기 좀 한게 얘기 좀 한게 기다려 쉬바라 빙경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 나 말하는데 너 오늘.. 뭐야? 뭐 좀 됐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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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무것도 됐어 뒤에 무서워서.. 뒤에 무서워서.. 오!!! 뭐야?! 뭐!? 뭐야?! 뭐야?! 이렇게 안 해줄까? 뭐.. 아.. 또치즈니스 뭐야? 뭐 하자는 거야? 안 되겠다 내려와 그냥 확인만 해보고 가자 확인만 해보고 가자 확인만 해보고 가자 확인만 그냥 괜찮아지? 정신이 잃으면 안 돼 너무 멀리 가지마 집에까지 가니까 잠깐만 누구냐? 들어와 들어와 어? 저기 있구나? 아줌마 좀 가도 될까요? 좀 가도 될까요? 또치즈니스 기운바야? 기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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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영아 조심해 기운바 뒤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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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가! 뒤로가! 나오려고 한 것 같아 아줌마! 도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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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지 마 봐, 화내지 마 봐 아줌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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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라! 괜찮으라! 괜찮으라 왜구요? 괜찮으라! 괜찮으라! 와..이거 뭐야? 여기는 뭐야? 너 뭐여? 너 뭐여?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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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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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가 뒤로 빠고 해 칠판 앞에 있다 칠판 앞에 있다 칠판 앞에 있다 칠판 앞에 있어 칠판 앞에 있어 칠판 앞에 있어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아.. 뭐야? 잠깐만 왔다 아... 아줌마! 잠깐만.. 아줌마! 들려요?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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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. 누나, 너 코로나가 있어? 어? 너 코로나가 있어? 왜..? 누나, 올라와.. 어디 있어? 뭔 소리야? 말을 하라고! 말을! 말을 해야 할지라! 말을.. 잠깐만.. 임왕! 바꾸해! 뭐야? 말아! 말아! 뭐야! 뭐 장난감 소리가 났는데? 왜 이렇게? 이천에.. 여기지..여기지.. 여기서.. 잠깐만.. 아줌마.. 아니 누나.. 잠깐만.. 기운이 지금 쎄지고 있어 잠깐만.. 떨어져.. 떨어져.. 떨어지라고 했잖아 떨어지라고 했잖아 떨어지라고 했잖아 이래도 진작이냐? 기운이 뒤에 딱 있다 여러분들.. 오늘.. 소리.. 뭐야? 어? 뭔 사람? 뭐야? 뭔 사람? 잠깐만.. 누구냐? 아.. 왜.. 왜.. 빨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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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였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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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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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였어! BJ 뷔영입니다 여러분들 뷔영이 봐서라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지금 시청자한테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예쁘죠? 지금 추천을 눌러야죠 계속 뛰어 writer 꾹꾹꾹꾹꾹꾹꾹 시청 해 구독하세요 감천 Não 그amento 즐거운